아웃도어 브랜드 매출 순위 TOP 9 어떤 브랜드가 매출이 가장 높아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밀레 868억원 9위 콜럼비아 1331억원 8위 코오롱 스포츠 2512억원 7위 아이더 2517억원 6위 네파 3095억원 5위 블랙야크 3365억원 4위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 3711억원 3위 K2 4022억원 2위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4407억원 1위 노스페이스 5445억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매출의 기준 순위이고 노스페이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26% 뛰어오르며 강력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순위로 보니까 아웃도어 브랜드가 정말 많네요 오늘은 아웃도어 브랜드 매출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